신천지 신도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불법 침입이냐 사실은 신천지 비방하는 것이 세뇌된 거임 이런 류의 댓글들인데요 이것만 봐도 신천지 신도들이 얼마나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중독에 빠지게 되면 사고방식이 왜곡되거든요 저는 이단사에 비해 빠진 사람도 똑같다 라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상세하게 한번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기왕 만국회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만국회의를 다루면서 꼭 빠트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주제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국제법 제정인데요 신천지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법을 제정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만희씨 같은 경우는 국제법 제정을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신도들 사이에서는 국제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영생은 없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신천지가 국제법 제정 뭔가 이제 거창한 걸 내세운 것처럼 보이고 행사를 할 때 해외에서 유력 인사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 현상만 보고 국제법 제정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를 꼼꼼하게 따져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천지가 말하는 국제법 제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실현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제법이 도대체 뭐냐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국제법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 간에 명시되거나 묵시된 합의를 기초로 형성된 법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조약이 있겠죠 이 조약은 이제 양자조약과 다자조약으로 보통 나뉘게 되는데 양자조약은 이제 두 국가 간에 두 국가 간의 양자 교섭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다자조약은 세 나라 이상 세 국가가 이제 세 국가 이상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협의를 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국제법은요 국가에 개입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국제법이 제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국 정부가 나서야 돼요 그리고 해외에서 아무리 유력한 정치인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그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신천지를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국가의 대표자나 혹은 정부기관 관계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법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외교부에 전화를 해봤죠 저랑 통한 외교부 관계자도 이 신천지가 국제법 제정해야 된다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걸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국제법은 이제 국가가 주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대표로서 공식적인 권한을 인정받은 사람 대통령 혹은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참석하지 않으면 국제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해외 인사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이 국제법 제정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고 오는 것도 아니죠 더 나아가서 신천지 신도 들러리 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종교 교주가 얘기하면 곧 교리가 되고 곧 법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세뇌의 결과물이죠 신천지 신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제법이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뇌라는 것을 결국 풀어내는 것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국제법 제정이라는 거 신천지가 그렇게 얘기했고 이만희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황당무기한 주장인가 다시 한번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신천지 수뇌부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런 거짓말과 기망을 해서 신도들을 단속하는 행위를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천지 수뇌부도 마찬가지죠